한국국토정보공사 사람 진짜 많다 오랜만이다, 이렇게 사람 많은 거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 완전 요리공원인데? 물은 거의 안 줘도 되잖아 물은 거의 안 줘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씹는 거네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좋겠다 이런 게 유행인가 밥 먹으면 정말 좋더라 예쁜걸? 이거 완전 인어공주 에어리어리 영화 초반에 보면 막 작동산 이것저것 모으잖아 그때 막 모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 아이디어 좋다 아이디어 진짜 좋다 디자인도 다 달라 어 그러네 여기가 또 있네 여기가 또 있네 와 이거 진짜 아날로그 같은 부터를 강하게 결합시킬 수 있어 와 너무 이쁘다 오 잘 어울리게 나오지 않아 절페에 서있는 언니들 몰랐나봐 치킨앤비어 아 이거 새로 생긴 치맥집 치킨앤비어 아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거지 와 진짜 신기한거 너무 많이 봤다 오늘 이 주변도시 아티스트들 다 모인거 같네 아티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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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나왔다 뭐지? 이게 아마 포크 아 이거다 포크 스터머치 내장 이게 소꿀살 카우칭이었고 이거 뭐야? 돼지랑 스테이크거든 이게 스테이크인거 같아 팝핑코바 먹으러 한입 줘봐 한입 줘봐 아 진짜 재밌다 이 식감이 갑자기 맛상무 이걸 막 퍼먹으면서 갑시다 실패 구매bahn 실패 창조 숨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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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그 빈티지 샵 인가 그래 다 찾아있네 아 다 닿네 구경 좀 할랬더니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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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 아니구나. 가자. 줄게.